이 세상에는 만나기 어려운 것이 다섯이 있다. 붓다가 세상에 출연하였을 때 만나보기 어렵다. 붓다의 가르침을 바르게 설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붓다의 가르침을 알고 믿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붓다가 설한 법을 잘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일처럼 구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법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게 되면 다섯 가지 허물이 생길 수 있느니라. 자기가 믿는 사람이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실망하게 된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계율을 범하면 실망하게 된다. 자신이 믿는 사람을 거리에서 만나면 도량을 찾지 않게 된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속세로 돌아가면 실망하게 된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실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저를 찾지도 않고 대중을 공경하지도 않으며 복을 듣지 않고 선행을 등지게 된다. 그러므로 법을 믿을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화려한 집에서 잘 먹고 산다고 해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면 행복하게 산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말한 것이다.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일체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니라. 믿음을 가져라 거센 파도를 건너가리다. 게으르지 말라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리다. 수행에 힘써라 고통의 굴레를 벗으리라. 지혜로워라 무의 청정을 얻으리라. 인생은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인데도 대개의 사람들은 그것을 꺼려한다. 나 역시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을 꺼려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홀사나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나는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건강과 젊음과 삶을 자랑해왔던 나는 그 자만심을 극복하고 출가인의 침착함을 평화스럽게 바라보았다. 열반을 깨닫고 나서 나에게 힘이 생겼다. 이제 나는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불안의 사람이 되어 피안의 세계에서 경건한 삶을 누릴 것이다. 때때로 법을 들으면 다섯 가지의 공덕이 있느니라.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확보부동한 믿음이 생기며 진리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법을 듣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물을 소중히 여기듯이 수행자는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마치 부모님을 섬기듯이 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은 단지 일생이지만 경은 한량 없는 세월 동안 사람들을 제도하여 열반의 길을 얻게 하나니 정받들기를 부모 대하듯 해야 법이 오래 유지될 것이니라. 비우더라 경전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여 탐욕과 음심을 버리도록 하고 세상을 제도하겠다는 각우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라. 내가 말한 경전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여 사악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마치 옷에 때가 묻었을 때 잿물로 몇 번이고 말면 때가 빠지고 무엇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사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는 경전의 말로 마음의 사악한 때를 씻어버려야 할 것이니라. 중생심을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욕구를 따라다니려 하지 말고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경계하라. 너희는 청정하게 잘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니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남들보다 먼저 도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니라. 나의 가르침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너희들 스스로 반성하고 살펴서 너희가 처음 출가할 때의 뜻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날마다 경전 읽기를 좋아하며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정진하는 것을 고려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구하려 하지 말고 편안한 잠자리를 찾지 말라. 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경하되 형제처럼 생각하고 겉으로는 몸과 입에 허물을 단정히 하고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에 허물이 없도록 탄속하라. 자신의 몸뚱이에 너무 애착하지 않도록 하라. 몸뚱이란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가죽 주머니에 불과하고 또 순간순간 무상의 바람에 쫓기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큰 물결이 넘칠 때는 것을 보면서 도끼를 따라 걷는데 이쪽 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위험하였지만 강 저쪽의 둑은 튼튼하여 안전해 보였다.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데도 없고 다리도 없다고 하자. 그 사람은 풀과 나뭇가지 등을 모아 뗏목을 엮는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충분히 물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뗏목을 만들어 거센 물을 건넜다면 그가 거센 물길을 건너는데 뗏목이 필요했다고 해서 물을 건너간 뒤에 그 뗏목을 어깨에 매거나 머리에 이고 길을 가야 하겠는가. 뗏목이 물을 건널 때 아무리 중요했더라도 일단 물을 건너고 나면 뗏목은 버리고 길을 갈 것이다. 뗏목이란 물을 건널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을 건너고 나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가르친 복도 뗏목과 같아서 감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이지. 강을 건너고 나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지금 내가 말한 뗏목의 비율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나의 가르침도 마음을 정화하고 나면 버려야 하겠거늘 다른 법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나의 법을 완전히 이해하였거든 법답게 받아 지키고 만약 이해하지 못했거든 직접 나에게 묻거나 지혜 있는 수행자들에게 묻도록 하라.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내 말의 뜻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느니라. 그런 사람은 힘써 수행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말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몸만 수고로울 뿐 얻는 것이 없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지 않고 뱀의 허리를 잡으면 도리어 뱀에게 물리고 마느니라. 그 사람의 목적은 뱀을 잡는 것이었지만 뱀을 잡는 법을 잘 못 알았기 때문에 뱀을 붙들기는 하였지만 도리어 뱀에게 물려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만다. 내 말 뜻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그와 같느니라. 그대들이 비록 내 못자락을 잡고 내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해도 마음이 탐욕스럽거나 증오심을 품고 있거나 악의에 가득 차 있거나 마음이 부패해 있거나 마음이 산란하여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오. 나 역시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는 복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오.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설사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악의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오.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오. 복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을 때 보고 듣는 것을 잘 억제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욕망에 물들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들을 다치거나 해치지 않으며 괴로움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기쁨의 처에도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를 억제하는 마음이 되지와 같은 사람을 사문이란다. 수행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거나 무슨 소리를 듣고서 욕심을 내고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세속에 살고 있는 일반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수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은 욕심에 매달려 집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니라. 출가한 사문으로 비난받을 일이 다섯 가지 있느니라. 머리를 기르는 것 손톱을 길게 기르는 것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는 것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말이 많은 것이니라. 특히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허물이 있느니라. 그 사람의 말을 남들이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서라는 가르침을 남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남의 미움을 사게 되고 거짓말이 많게 되며 말싸움을 자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에 조심해야 하느니라. 비록 수미산이 크고 높다고 하지만 끝내는 없어지기 마련이요. 큰 바다가 아무리 깊고 넓어도 마침내는 말라버릴 것이며 달이 밝게 떠 있으나 머지않아 서쪽으로 지고 마느니라. 크나 큰 땅이 비록 견고하여 세상 만물 씻고 있으나 타오를 때는 그 또한 무상으로 돌아갈 것이요. 은혜와 사랑으로 모인 것들도 결국에는 헤어지고 이별하리라. 과거 여러 붓다들의 풍광과 같은 몸도 역시 무상으로 변했거늘. 즈음에 나만 어찌 그렇지 않느냐. 모든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 그러하니 내 오래 머물기를 간청하지 말지어다. 공연이 나에게 치우치는 마음을 가져 다시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비록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법은 오래도록 존속할 것이다. 나의 제자들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라. 동방에도 나의 제자가 수억이요. 남방에도 나의 제자가 수억이니라. 안 한다야 너희들은 붓다의 수명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육신은 비록이 세상에서 거두었지만 법신은 항상 여기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니라. 행동하기 전에 내 행동이 깨끗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하도록 하라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말이 옳은지 옳지 못한지를 생각해보고 말하도록 하라. 내가 무엇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수행자로서 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반성해보도록 하라. 너의 행동거지가 너 자신을 위해서도 괜찮고 남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행동거지가 너를 휘감는 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까지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이 잘못이라고 판단되거든 너는 당연히 청정하게 다가온 훌륭한 선배들을 찾아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참회해야 한다. 지금 내게 와서 수행하고 있는 훌륭한 선배들도 모두 그렇게 해서 자신을 청경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업을 청정하게 정화하려면 항상 자기 자신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깨끗한지 깨끗하지 못한지를 자주 반성해서 고치도록 해야 한다. 이 길만이 너 자신을 청정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라.